두 번째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조선업계가 오히려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운송하는 LNG선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향후 6년 동안 70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LNG선 관련입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이 대체국가로 미국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유럽으로 가스를 옮기려면 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앞에서와 얘기가 연관이 되는데 러시아 PNG 의존도를 줄인다고 했어요. 올해 말까지 66.6%, 100에서 보게 되면 3분의 1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제로로 한다고 했는데 PNG를 대신할 게 LNG라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LNG를 운반하려면 LNG선에 대해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LNG선 시장에서 우리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LNG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매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에 이런 어떤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역으로 계산해봤을 때 2020년, 27년까지 지금 향후 한 5년간 봤을 때 LNG선 발주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매년 한 60척 정도가 새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로 전환해봤을 때 연평균 한 13주에서 14주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보게 되면 거의 지금 70조 이상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선 3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수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올 1분기 같은 경우도 중국을 대치고 지금 전 세계 발주량의 지금 50% 정도의 어떤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좋았던 섹터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인식되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이 내년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적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적이 터널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섹터는 제가 볼 때 조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사실 최근에 카타르 관련돼서 약간 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2년 전에 좀 구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원가가 좀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2년 전에 계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려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좀 살짝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카타르 입장에서도 지금 조선 3사를 배제한다고 하면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못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재 시세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쪽으로 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LNG 카타르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로 한번 봐더라도 지금 어쨌든 뭐 6년간 최대 6년간 지금 70조 이상의 어떤 그런 수주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보신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한두 종목 정도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도시가스 관련주보다는 아무래도 LNG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 LNG도 좀 중대형주가 있는 방면에 소형주도 있어요. 1승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좀 탄력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조선 3사를 좀 탑픽으로 놓고 이 조선 3사의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대형주 어떤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대형수가 살짝 무거울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선 기자제 쪽 그래서 조선 기자 쪽에서 조선 3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도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탑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엔진 쪽에서는 뭐 이제 SX 엔진 그 다음에 뭐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자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좀 조선 기자제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포트를 꾸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3를 탑픽으로 두시고 조선 기자제도 그에 맞춰서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몇 가지 꼽아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LNG 선을 통한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가스관을 통한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